제가 항상 컨택 얘기를 할 때 드라이버나 아이언이나 똑같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. 팔과 내 몸이 잘 회전이 돼야지만 우리가 힘 전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도 했던 연습이고 지금도 제가 선수들한테 시키고 있는 연습인데 아마추어분들도 제가 지금 딱 얘기하면 팔과 몸과 어떤 연결?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수건을 낀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장갑을 낀다든지 근데 장갑을 끼는 부분이 오른쪽에 끼는 경우도 있고 왼쪽에 끼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오른쪽을 권하게 되면 스윙 플레인을 낮추거나 백스윙을 조금 더 낮춰서 스윙을 좀 플랫하게 칠 수는 있지만 왼쪽 겨드랑이는 컨택이랑도 연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왼쪽입니다. 왼쪽에 대한 느낌을 좀 많이 살리셔야지 팔과 내 몸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컨택이 더 무겁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제가 한번 그 클럽을 겨드랑이를 일부러 띄고 공을 친다라는 모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. 팔이, 팔이, 여기서 굉장히 멀리 있는 느낌이에요. 뭔가 되게 어색하죠. 스윙 자체가 팔과 몸이랑 좀 이렇게 따로 노는 느낌이 있고 지금 제가 그냥 살짝 겨드랑이를 좀 붙인다는 느낌으로 그냥 클럽을 몸만 이렇게 살짝 돌았어요. 타겟 쪽으로 훨씬 일체감이 있어 보이는데요. 그렇죠. 일체감이 있어야 돼요.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팔과 몸통의 연결이 잘 돼야지만 우리는 큰 근육인 힘을 전달을 공에다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빨리만 공을 치시려고 하다 보면 지금 이 회전만, 이 원만 빠르게 공을 치려고 하세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무리 스윙이 커도 몸에서 겨드랑이에서 팔과 몸이 떨어진 상태에서 공을 치다 보면 뭔가 되게 팔을 되게 빨리 찼거든요. 제 나름대로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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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이렇게 되면 힘 전달이 안 돼요. 되게 이 아무리 스윙 스피드가 빨리 나와도 비거리는 안 나가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겨드랑이를 좀 붙인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냥 타겟 쪽으로 돌기만 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비거리가 물론 쉽게 더 나갈 수도 있죠. 그런데 힘 전달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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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. 연습 방법 중에는 겨드랑이를 뭔가 연결을 시켜야지만 내 팔과 몸통을 좀 더 원활하게 같은 방향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갑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. 수건을 끼고 장갑을 끼고 커버를 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 장갑을 좀 추천드리는 거는 아무 때나 꺼내서 그렇죠. 왜 골프백에 이런 장갑 같은 건 하나씩 더 가지고 다니시긴 하잖아요. 네. 그럴 때 겨드랑이에다 그냥 끼세요. 이렇게. 겨드랑이에 끼시고 그냥 백스윙 올라갈 때서부터 다운스윙 내려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냥 몸만 돌아준다는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 제가 엄청 세게 때리지 않았거든요. 연결만 잘 시켜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을 쳤는데 이 동작이 조금 더 연결이 좀 쉽게 잘 되려면 처음에 연습하실 때 어떤 동작을 가지고 가시냐면 겨드랑이에다가 장갑을 낀 상태에서 아주 하프스윙이죠. 작은 스윙으로 밀어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이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. 지금 공을 칠 때 지금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 백스윙 다 올리시고 공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. 겨드랑이에다가 이런 장갑을 끼시고요. 하프스윙 그리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 빵 하고 몸 앞에서 연결만 시킬 수 있게끔 이 연습이 먼저 되시면 겨드랑이가 내가 잘 안 떨어지고 잘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찾는 거는 장갑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. 공을 칠 때 만일에 스윙을 하실 때 장갑이 여기서 툭 하고 떨어지셨으면 다시 주스셔가지고 끼셔야죠. 안 떨어질 때까지 안 떨어지게 이렇게 힘을 주시라는 건 아니지만 연결이 되기 위해서 눈으로 확인했을 때 연결이 됐다는 장갑이 껴있는 거고 연결이 안 됐다는 건 떨어졌다는 거예요. 단순하게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백스윙 올라갔을 때 아 난 지금 연결이 잘 됐네. 그러면 겨드랑이 그대로 그 느낌을 가지고 몸이 도는 연습을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게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백스윙을 점점점 키우시는 거예요. 키운다는 거는 하프스윙에서 4분의 3 스윙 아니면 풀스윙까지 다 올라가지만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4분의 3 스윙까지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자 백스윙 올라가서 몸이 돌아주는 느낌만 여기까지만 가져가셔도요.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145m 나갔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인데 155m가 좀 넘었어요. 맞아요. 그렇죠? 근데 여기서 만일에 제가 150m에서 155m를 치겠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면 자 겨드랑이 붙인 상태에서 똑같이 지금 또 계속 장갑을 끼워놓은 채로 하고 계시거든요. 그렇죠. 떨어뜨리지 않았어요. 안 떨어져 있어요. 안 떨어져 있어요. 지금 사실.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임팩이 되고 펄로까지 넘어갔을 때는 이거를 계속 느낌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 느낌을 하프스윙에서 4분의 3 스윙에서 풀스윙까지 올라가서 공을 쳤을 때는 계속 유지가 되신다라고 하면 점점 스윙을 키우셔도 괜찮아요. 근데 만일에 4분의 3 스윙까지 딱 갔는데 이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라고 하면 거기까지 연습을 해 주시면서 마스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팔과 몸에 연결되는 동작이 잘 만들어져야지만 비걸이 좀 쉽게 될 수가 있어요.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서도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연습할 때 임팩트가 만들어지고 팔로우 넘어갈 때는 왜 이렇게 컨택이 안 나왔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장갑을 끼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았냐면 팔과 내 몸이 같이 일체감 있게 넘어가 준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갈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코스에서 사실 이걸 끼고 연습하면 안 되잖아요. 사실. 근데 연습장은 가능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럼 연습장에 이 느낌을 계속 끼고 연습을 해 주시고 실제로 코스에 나가셨을 때는 내가 여기 지금 겨드랑이에 장갑을 꼈다라는 느낌으로 똑같은 느낌을 살려서 공을 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생각보다는 되게 안전성 있고 심전달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아이언을 조금 더 비걸이를 좀 효율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항상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컨택이 되는 거는 아마추어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근데 꼭 한 가지,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연습을 좀 계속해 보시다 보면 이 느낌을 내가 공을 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길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이런 방법을 좀 연습을 해 주시면 아이언 컨택에 대한 무게감 그리고 방향성, 연결 이런 것도 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또 세 번째로 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선이에요. 시선. 아이언은 사실 컨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근데 컨택이 중요한데 머리가 아무리 앞으로 나가 있고 뒤에 있고 해도 사실은 중심이 잘 잡혀져 있어야지 비걸이를 좀 쉽게 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공 치실 때 보면 아이언 치실 때 머리가 많이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습장에서 조금 연습할 때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스틱을 좀 이용해서 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스틱을 보통은 여러 가지 많이 사용을 해요. 뭐 얼라이먼트 스틱이니까 방향을 잡는 데 사용을 많이 하지만 이거는 중심을 잡는 데 사용해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. 제가 스틱을 이렇게 몸 중앙에다가 놓고 공을 이렇게 놓잖아요. 그러면은 이 스틱은 항상 제 몸 중앙에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장갑을 여기다 좀 내려놓을게요. 공을 칠 때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머리와 내 몸의 중심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백스윙을 제가 한번 올려보면 스틱에서 제 머리가 많이 움직였죠. 이렇게 그러면 공을 칠 때 당연한 거예요.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많이 와서 공이 뒷땅에 맞을 수가 있어요. 아니면 뭐 탑핑이 맞을 수 있겠죠. 근데 아주 단순하게 이 몸의 중심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많이 벗어나지 물론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움직일 수는 있겠죠. 근데 최대한 이 스틱 안에서 공을 칠 때 스틱 안에서 회전이 되고 다운스윙이 돼서 공이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임팩트 컨택이 될 때도 조금 더 쉽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시선 처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 눈으로 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몸의 중심은 가운데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공을 칠 때 아주 천천히 백스윙을 올려볼게요. 자 머리는 최대한 유지가 돼 있을 수 있게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머리는 최대한 유지가 되고 공이 맞춰서 그 다음에 턴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연습 방법이 계속 만들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도 임팩트 들어오는 포지션을 좀 쉽게 컨택도 쉽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. 머리 고정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중심 자체를 가운데 둬야지만 내가 공을 칠 때 임팩트를 항상 일정하게 칠 수 있다는 거예요. 머리 고정이라는 거는 이거고요. 중심을 잡아놓고 회전이 되는 거는 지금 제가 몸이 전체적으로 돌아주지만은 머리 고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제가 지금 설명드린다고 해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. 중심을 제자리에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. 이 중심이 고정이 잘 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스피드 있게 공을 치셔도 돼요. 더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제자리에서 중심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스피드감 있게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공을 치셔야지만 안전성까지 보장이 되면서 그 다음에 컨택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선 처리나 중심 같은 거 이거를 조금 머릿속에 신경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아이언 컨택에 있어서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아이언 컨택을 만들어서 필드에 나가셨을 때 좀 투혼 찬스, 버디 찬스를 좀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이슈 프로에게 그린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는 아이언샵 비법을 들어봤는데요. 핵심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